네 반갑습니다 허브영재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룬잇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또 2024년 첫 주였습니다 첫 주 거래였는데 사실 첫 거래를 제외하고는 화수 아니죠 화수 목금 내리 그냥 뭐 좀 아쉬운 또 그런 또 시장을 연출해 줬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시장이 뭐 변동성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 이 정도의 흔들림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뭐 오늘도 마찬가지 였죠 오늘도 뭐 증시는 올라고 코스닥은 올라간 것 같은데 뭐 딱히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에코프로비엠이 돈 다 빨아갖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요번 주에 조정을 내리 줬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이팅 있게 좀 다음 주 준비 하시는 게 어떨까 요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어 우리 루닛? 결국 오늘 저가 또 어디였어요? 75-750... 이 참 사람 애간장 많이 태우죠? 아침에 쭉 밀고 결국 이 구간에서 버틴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게다가 오늘 뭐 바이오가 좋았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뭐 그냥 저냥 했죠 사실 근데 이것도 반가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AI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어요 물론 의료 AI랑 그냥 AI랑은 뭐 좀 다르긴 하죠 예 좀 사실 뭐 그렇게 직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있을지언정 뭐 엄청나게 AI가 가니까 의료 AI도 간다 요런 느낌은 사실 덜 합니다 음 덜 합니다만 그래도 AI 한창 움직일 때 의료 AI도 같이 또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기대해봐도 좋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면 뭐가 시작된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기업들 너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냉정에 말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성공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냥 과장 조금 보태면 진짜 한 거의 없다라고 봐요 예전에 한미약품이 진짜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어때요? 약을 만들어서 팔거나 위탁 생산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두각을 보였지 뭔가 임상을 진행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다 요런 거는 많진 않습니다 근데 룬닛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물론 이게 조금 주가가 좀 저렴한 구간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미 과거죠? 과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 AI란 단어도 굉장히 익숙해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룬닛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룬닛이 어떤 회사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시장이 룬닛 뿐만 아니라 룬닛을 포함한 의료 AI 관련한 기업들에게 관심을 좀 줘야 됩니다 관심을 좀 줘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요 흐름 뭐라 그러죠 이걸? 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요 흐름이 나아졌을 때 추세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정말 왕왕 있기 때문에 괜히 뭔가 75750 깨긴 했는데 버티면 안될까? 버텨서 좀 괜찮지 않을까?와 같은 그런 것보다는 대응을 할 때는 칼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이거 아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 결국 75750이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75750 7575에서 끝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7575700은 깨진 건가요? 그런 유도리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 정도의 박스 구간 가격 밴드 구간을 정해두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깨지면 6만원까지는 하반이 열려있고 6만원에서 지지 못하면 장기 입형 깨지면 그때부터는 뭐 하락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퍽퍽 깨질 수 있어요 지금은 계단식으로 밀릴 때 보면은 조금 밀리고 조금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어느 의미 있는 구간 어느 라운드 피규어 구간 어떤 장기 입형을 깰 때는요 은봉으로 깨버립니다 아니면 갭으로 깨버려요 이렇게 나오면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시나리오 딱 세워두고 아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되는 구간이다 주식할 때 고집 부려서 좋을 건 없긴 한데 뭔가 대응할 땐 좀 칼같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 혹은 그 가격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전제는 그거예요 올라가면 상관없죠 올라가면 내가 어디서 팔지 그냥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상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닐 때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슬 어떻습니까? JP몬 헬스케어 CES 이제 뉴스들 슬슬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 수혜주들 그리고 관련주들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슈가 나와도 아직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CES와 JP몬 헬스케어로 아주 제대로 발라먹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